참 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솔직하지 못하고 불법적이다는 그런 비겁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죠 오늘 기사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표방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송치가 됐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인천시 교육감이 특정정당의 지지들을 표해한 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송사리 같은 아주 지협적인 일에 불과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눈을 감는 한국 사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허위사실 공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에 하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관련된 법률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교육감을 경찰에 그렇게 송치할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진보 성향의 도 교육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세계점프나 소품 등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정당 인사들의 축사를 받아서 특정정당의 지지 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받고 있다 뭐 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경찰이 어련히 알았을 때 수사를 했겠습니까 경찰은 도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관련 법규를 위반했으면 또 교육감이나 이런 교육관계자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할 수가 있으면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인천도 교육감이 된 도성훈 씨 모양입니다 1960년생이고 충청도 출신이고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감이고 그 다음에 재선이네요 2018년 7월 1일부터 현지까지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인천시 도교육감 선거의 최종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 수가 있고 후보자별 득표 수가 있는 거죠 도상훈 최계훈 이게 이제 다 동별로 받은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거론하고 싶은 거는 특정정당을 지지했다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그렇게 검찰에 송치됐다면 이 자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이 자료가 정상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자료 선거관리위원회